저의 각각 4가지 카테고리를 띄워드릴 텐데요. 제가 지목하는 그룹은 해당하는 답을 줄줄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가겠습니다. 자, 우리 BM그룹부터 시작을. 이쪽부터 시작하신 거예요? BM그룹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문제. A 세 글자. 하나, 둘, 셋. 스키. 땡. 뭐야? 스키. 땡. 자, 가겠습니다. 진짜 몰라. 텍스. 순양 그룹 갑니다. 순양 그룹 파이팅. 순양. D 네 글자. 하나, 둘, 셋. 원더웨이스. 하나, 둘, 셋. 트와이스. 하나, 둘, 셋. 투 애니원. 하나, 둘, 셋. 오마이걸. 와우. 하이파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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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전. 대전. 송양 건들이 잘하시네. 결과를 너무 쉽죠. 엘리트 그룹이라서. 자, 가겠습니다. A 세 글자 한 번 더 가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태권도. 하나, 둘, 셋. 피아노. 땡. 피아노 아니죠. 스포츠. 이 그대로 한 번 더 갈까요? 아직 안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. 피아노는 예술을. 아니, 아니. 다른 거. C 세 글자 되겠습니다. 준비 시작. 김남희. 하나, 둘, 셋. 이병헌. 하나, 둘, 셋. 지진희. 하나, 둘, 셋. 잘 펴. 하나, 둘,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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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회장님이 춤을 보고 싶었는데 예전에 잘 노셨잖아요. 회장님 춤 안 추고 이러면 감점 아니에요? 회장님 춤을 안 춰요. 손가락 보러줘요. 딱 보러줄 수 있어요. 손주가 연예인인가 봐. 우리 주니어가 뭐든지 잘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슈퍼주니어가 되겠어요. 아주 좋아요. 자, 우리 순양입니다. B 세 글자. 하나, 둘, 셋. 상방어. 하나, 둘, 셋. 정어리, 정어리. 상방어. 상방어 없다고요. 상방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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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방어 있어? 상방어. 상방어라고. 모서 춤추고 다시 물려요. 나 먹었다는 것 같은데 여기서 춤추려고 아니 근데 없답니다 삼방어가 뻑뻑하시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회장님 아 부실이 할 거야 C 두 글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뜰 너무 많은데 아니 원빈 나오면 형편 아니야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새로운 문제 주세요 자 가겠습니다 A 세 글자